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가 샀어요! 안돼! 그런 말! 그래! 딱 돌자! 나 여기 세번째다는데? 우와! 넙적당면! 이것도 맛있어! 담아도 돼? 응 담아! 지금 내가 막는거야? 언니 보자고 해서 저는 저 감태롤 하나 주세요 네? 아니 어제 감태주먹밥 찍어도 그래? 정화니? 저는 이 단반장으로 먹었어요 잼지니가 사주는거 같아 이 단반장으로 먹으면 찍게 해줘! 내가 카페 알바의 경력을 보여줬어 안 했잖아 저기 있어 이거 셀크기? 여기 사올까? 이거? 병행 중 이 날이 또 뭐지? 진짜 맛있어? 마시모오르 먹을래? 난 마시멜로 안먹는데 가져올까? 개그맣고 나가야지 왜 나와 아 진짜였어? 오~! 고마워요!잼진순씨 염숫 여러분이 끝나야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.. 숨어있는 긴 얘기 지카다보기 요리가 기자들에 오이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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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 대출로 감 gosp 싸춤 비축 하이구입니다 배가 매달려가지고 시위에 나와야지 지금은 배드리지 괴롭히자 더 가슴 야 하지 말라고 야 너 옷에 뭐 붙었다 옆구리 오른쪽에 옆구리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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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크 찰린지 하는 거예요? 아니구나 야 저거 깜짝이야 그렇게 해서 키보드가 붙여지겠니? 야 하나 앉아 아 담배필으러 갔다고? 아빠 엄마 왔어? 담배필으러 갔다고? 아 담배필으러 갔다고? 아 담배필으러 갔다고? 우와 신기하다 나 하늘 찍어줄 사람? 아니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각자 찍는거 안보여요? 나 하늘 찍어줘 이거 대충 누울거에요? 형이 너 어때잖아 형이가 밥 안먹는게 집에서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장조림은 이만큼 맞췄어 개구리 있어 어디? 개구리 어디? 아니 개구리 어디? 난 개구리부터 보고싶은데? 너무 조그만해서 안보였어 너무 조그만해서 안보였어 너무 조그만해서 저 마음에 안해보는게 여기도 잘해 여기가 조금 더 이쁜말을 많이 들었나? 이 감들이? 이 감들이 조금 더 이쁜말을 많이 들었나? 항상이 점 응 힘들어요? 정말 어머 응 어거져? 여보 으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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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가만히 지연해봐라? 응 깨끗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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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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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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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